안녕하세요.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어휘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들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우리의 생존이나 행복에 됐! 어? 이거 뭐예요? 쏘댓구문.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우리는 뭐할 뿐만 아니라 뭐한다. 벗이 생략되어 있네요. 그치?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한다? 경쟁도 한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 동시에. 아! 관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경쟁과 협력이 같이 일어나기도 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테이크 가십. 가십은 뭐야? 뒷담화. 그치? 뒷담화를 예로 들어보자.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감을 형성해요. 누구랑 우리의 친구들이랑 뭐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세부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만든다. 그쵸? 아니면 용서한다. 무엇을? 잠재적 적을 만들거나 용서한다. 인 더 털게더브 아월 가시. 우리 뒷담화의 그 목표물들에게서 적을 만들거나 용서한다. 자, 여러분들. 자, 요게 일반적인 이야기. 요기는 예시. 그러면 이 예시는 얘를 고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sharing interesting details는 뭐의 하나야? cooperate의 하나예요.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잠재적인 적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고 혹은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 또 다른 예시 나온 거예요. 예시 1 여기 예시 2 나온 거야. 뭐야? 라이벌 holiday parties 내 라이벌의 휴일 파티를 생각해보자. 어떤 휴일 파티야? 사람들이 경쟁해요. 보기 위해서 누가 참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경쟁하는 파티를 생각해보자. 이거 미국의 티네이저 그 드라마 생각하면 돼. 딱 그. 막 그래들 무슨 파티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누가 오나 막 요런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We can even see this. 우리는 심지어 이러한 조화나 긴장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여기 앞에 홀리데이 파티 상황이지. 야 이 파티 상황에서 누가 누가 오는지를 보기 위해 경쟁한다고 했지? 이건 뭐야? 조화가 아니죠. 긴장이죠. 텐션 긴장. 맞아요. 이러한 긴장을 SNS에서도 볼 수 있다. As people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한다. 가장 많은 친구들 그리고 팔로워들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경쟁들을 또한 볼 수가 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Competitive Exclusion Can also 경쟁적 Exclusion 하면 뭐예요? 배제 그치? 배제는 또한 만들거나 Generate 만들다죠? 이거 막는다 이거죠? 못하게 방해한다 막는다 Prevent 예시 세 번째 경쟁적 배제는 만들거나 막는다 코퍼레이션을 협력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읽어보지도 않고 Generate 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예시들이야 여러분들 그쵸? 협력해야 되고 경쟁하는 것만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협력을 없앤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읽어볼게 그래도 고등학교 소셜클럽은 고등학교 동아리 같은 거 그치? 컨트리클럽 동아리들이 뉴스 사용한다 이 공식을 이 선택적 아 경쟁적 배제를 이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어디에 엄청난 효과로 그쵸?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It is true selective 뭐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한 것이다? 선택적 inclusion은 뭐야? 포함 포함을 통한 것이다 그리고 배제를 통한 것이다 뭐를? 그들이 만든다 로열티는 뭐예요? 충성 의리 의리를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그러한 배제나 포함을 통해서 이다 그쵸? 여기 뭐예요? 여기도 역시 유대감 의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generate 맞습니까? 정답은 뭐뭐 골라야 돼요? creating tension generate 그러면 creating tension generate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